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즉 아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은 이 전후화의 발란스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우에 아까 제가 이렇게 점선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일직선 상에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좌우의 끝단이 서로 같은 위치선 상에 놓여 있는 것이 기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쪽은 이렇게 나와 있다면 반대로 있다면 왠지 균형이나 조화가 잘 어우러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좌우의 끝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그러면 수석감이 아니냐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경석들은 이와 같은 모든 격식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둘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전후가 나왔고 좌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 산경에 있어서 이 높이, 이 부분,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될 것이냐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보님들이 우를 범하기 쉬운 부분들이 바로 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윗부분을 보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잘 나왔는데, 아랫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조금 깊은 곳에 이렇게 묻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이것 또한 균형이나 밸런스가 있어야 되겠다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그린 것처럼 이런 돌이 있는데, 이게 많이 나와버리면, 약간 배가 부르면야, 당연히 묻어서 이렇게 멋지게 감상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불룩하게 배가 나와버리면, 이걸 다 묻게 되면 결국 어떤 형국이 되냐면, 이렇게 이제 수반은 이렇게 깊고 높고, 위에 이제 톨만 조금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형국이 된다면, 자, 이게 바란스가 맞겠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억지, 억지요, 또 무리수를 두는 연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돌밭에 가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 뭔가 조금 부족한 그런 돌들을 아주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시고,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 선별을 해서 우리가 즐겨보는 것이 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돌,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단봉을 하나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특히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높이와 밑자리,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산수경석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 밑자리입니다. 밑자리가, 우리 이제 그 수승인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 밑자리가 대패 같다, 뭐 칼로 자른 듯하다, 아주 뭐 평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네,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그래야 안정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으로부터의 안정과 안락과 편안함과, 그리고 나를 맞이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갈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배가 불러서는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능선 대비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이렇게 가바르게 올라가고, 아래쪽은 이제 완만히 흘러갑니다. 물론 우리가 삼각형, 정삼각형 구도에 만약에 이런 돌이 있다. 여기에서 얼마나 미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이것은 자귀적이고, 정형적인, 정형적인, 그러한 내음이 나기 때문에, 약간의 균형과 조화를 같은 이등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수지리적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곡즉, 직이요, 직즉, 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직이 있으면 곡이 있어야 되고, 곡이 있으면 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저희들 풍수세계에서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찬가지로 균형과 조화를 일컬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급경사를 이루는 면이 있으면, 완만한 경사가 있어야 좋은 것이다. 다만, 이 경사에 비해서, 오른쪽에 이 완만한 경사가 너무 이렇게 많이 늘어져 버리면, 이게 또 볼품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이쪽 경사는 1.5나 2 정도, 이런 정도로 적당히 흘러내리다가,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좋은 경이 나왔습니다. 네, 자, 경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또, 우리가 이제 돌밭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있는데, 밑자리가, 이게 이렇게, 처음에 잘 나오다가, 이 부분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이게 돌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수반에 묻게 되면, 수반에 묻게 되면, 이 부분이 떠 버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냥 연출을 해버리면,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을 볼 때, 이런 산은 없죠. 엉덩이가 들려있는 산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어쨌든 땅에 붙어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누워서, 이런 경석을 가지고 와서 연출하다 보니, 뭔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잘 보지 않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런 경우는요. 물론 그렇게 해도, 좋은 들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봉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묻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모양이, 그래서 거북이를 닮았다. 이렇게 이제, 이걸 산이 아닌 암으로, 한등급 강등을 시켜서, 거북암, 거북바위, 바위경,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은, 그렇게 이제 비례를 갖추고, 음,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서, 또 반드시 내려도, 어느 정도 1.5도의 비율이 잘 맞았습니다. 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건이 또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피부성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오돌톨톨한 피부에 돌려놓으면, 돌기들이 막 이렇게 나고, 이렇게 이제 가끔, 음,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어, 이렇게 이제 이런 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전면에, 전면에는, 음푹음푹 들어가 있는, 또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렁이 있고, 푹 들어가 있는, 마치 우리가 이제 바다의 그 항구를 생각하시듯이, 이런 돌기 하나를, 마치 우리는 충주에 있는, 에, 우리가 이제 옥순봉이라든가, 에, 또는 뭐, 구단봉이라든가, 엄청난 그 산 위에 막, 큰 바위들이 이렇게, 뭐, 설악산 같은 경우에, 흔들바위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런 데에 뭐, 돌기 하나가 있으면, 이걸 꼭 뭐, 바위로만 보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제, 어, 하나의 그 정자 같은 경우로, 또 연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툴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음,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이런데 이제 투가 있습니다. 투가, 어, 그래서 마치 하늘다리를 놓은 것처럼, 에, 투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위에가 이렇게 다리가 놓여, 이제 우리가 이걸 천교라고 하죠. 자, 이런 정도가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신선의 세계를 거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실경으로서는, 이제 보기가 굉장히 드문 부분이기 때문에, 어, 신선의 세계를 거닌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들이, 에, 우리가 아, 찾고자 하는, 그런 이상향으로 꼽는, 산수경석이라고, 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 어느 정도 뭐, 감을 잡으셨나요? 네, 사실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와 같은, 음, 모든 조건을 잘, 잘 갖춘 돌을, 에, 한 점 만나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석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일생일석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음, 또는 자기가 그동안에 소장하고 있는 돌 중에서 가장 아끼는, 정말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돌을 우리가 머리돌이라는 말로 씁니다. 네, 그래서 내 머리돌이다. 네, 그러면 아, 저분은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돌이구나. 음, 그리고 일생일석이라는 말 그대로, 내 일생에, 내 평생에, 유일하게 만나는 오로지 한 점이니까, 얼마나 좋은 수석이 되겠습니까? 대부분 성력이 깊으신 분들은, 나름 일생일석을 한 점씩 소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산수경 성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호수경이든, 평온경이든, 토파든, 바위경이든, 또는 뭐, 무령이든, 그 어떠한 돌도, 또 문양석이든, 그 중에 정말 내가 이 돌만큼은 자신 있게 내놓고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대부분 제가, 저도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은 돌이야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선뜻, 제가 유튜브 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그런 돌을 내놓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돌부터 봐버리면, 돌밭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환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나가면 저런 돌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대다수는, 자신의 자탐석이 아니라, 어찌어찌, 인연이 되어서 만난, 매입석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인연으로 내 만난, 그런 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돌밭에 나아가서, 우선 순하고, 기초적인 돌부터, 눈에 익히고,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단계를 높여서, 애석생활을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돌들은 주로, 그때그때 탐석한 돌이며, 또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초보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있는, 그런 돌들을 위주로 해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수석의 즐거움이란, 물론, 이러한 천하명석을, 일생일석을, 머리돌이 될 만한, 이런 돌들을, 내가 갖고자 하는, 욕망이야,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또한, 안됩니다. 그러면 또, 무리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탐석 자체의 즐거움, 나가서, 시원한 공기, 맑은 공기와 더불어서, 힐링하는 마음,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쌓이던 찌꺼기들을, 전부 토해내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비록, 돌밭을 향해 달려가면서, 느끼는, 그날 하루의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한 점 했을 때, 가지고 와서, 깨끗이 씻어서, 수반위에 놓고, 연출하며 보는 즐거움, 무수히 많은 것이, 우리 수석문화, 수석취미생활에 세우고는, 좋은 이점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 땀 한 땀, 수석문화의 꽃을, 피어나가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정분석담, 수석의 좋은 조건이, 무엇인가, 초보님들은, 어떠한 돌들을, 가급적 피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